독특한 기호를 약속을 하고 시작하죠. abc는 유리수다 일단 글이 있고 그 상태에서 괄호 abc란 b분의 a, c분의 b, c분의 a를 말한다. 됐죠? 근데 c가 다 밑에 깔리네요. a가 한 번이라도 밑에 깔릴 줄 알았는데 c가 두 번 깜깁니다. 그러니까 b분의 a를 하고 그 다음에 c분의 b, c분의 a를 이렇게 두 번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3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고 그 다음에 6분의 1분의 2분의 1, 6분의 1분의 3분의 1을 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됐나요? 그럼 b분의 a 플러스, c분의 b 플러스, c분의 a는 3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6분의 1분의 b 플러스, 6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냥 여기서 계획한 대로 그대로 계산한 것 밖에는 없어요. 약분할 것 해주면 약분할 것 해주면 2분의 x가 남은 것 같고 여긴 2가 남고 x가 남죠. 이거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3분의 6, 2분의 마이너스 6, 빼기 2분의 3, 2 마이너스 3, 빼기 1이니까 빼기 2분의 5쯤 나오겠네요. 이거랑 이거는 동요항끼리 계산하면 2분의 3x 플러스 2, 그러면 2분의 3x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2분의 9, 그러니까 x는 3x는 마이너스 9, x는 빼기 3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책에서 제시한 기분이라고 할까요? 주어진 조건이 어떻게 행동하라는 건지만 이해하면 이런 거 계산하는 거는 큰 생각 없이 룰만 잘 지켜서 내려가면은 좀 막 끝이 나요.